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스타크넷 아스트로넛 NFT 얻는 방법 소개할게. 우선 스타크넷 퀘스트 접속해서 AVNU 디스코드 먼저 들어와. 룰 채널에서 엄지 눌러서 채널 열고, 베리파이 채널에서 알파벳 입력하고 베리파이 하고, 다시 스타크넷 퀘스트 와서 디스코드 베리파이 누르고 연동해.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하고, 게시글 리트윗하고 베리파이 하면 바로 적용될 거야. 그리고 AVNU 사이트 와서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하고, 나는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세팅되어 있는 0.00이 리더를 USDC로 수합했어. 트랜잭션 완료되면 우측 상단에 알람이 뜰 거야. 그럼 스타크넷 퀘스트 인증하고, 겟 리워드 눌러서 받으면 끝이야. 지갑에도 바로 들어오니 헬멧엔 NFT 있나 확인해봐. 요즘 스타크넷이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 퀘스트 그만 내고 에어드랍 줬으면 좋겠다.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퀘스트 그만 내고 에어드랍 줬어. 감사합니다.